무스화니 무엇이 이 친구가 어떻게 나라? 하! 하! 시켰사이 멤버와 나래? 멤버와 나래? 멤버와 나래? 둘이? 이해했어요? 아니? 알렸죠 어 안돼 안돼 알아요 알아요 이거 알아요 사춘지 사춘지 태훈짱 출발 미유야 미유야 그에서만? 감사합니다 질문이 뭐였어? 네? 아 네 지금하고 통과 나라 지금하고 통과해 나도 만날까? 내가 남자라면 누구랑 만나고 싶냐? 아 난 안 귀엽다 눈채 계산이 굉장히 빠른데 나한테 뭔가 귀엽다고 하는데 아... 거짓말이었다 인자에서 배움이 있는 건데 은채는 아직 애기라고 했어? 응 뭐?